알람? 알람? 뭐야? 디데이인데? 우리가 사귄 지는 한 달 만난 건 120일 전?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는 줄 몰랐는데 행복하더라구요 지우야 뭐해? 아니야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 오늘도 고생했어 고생은 오빠가 더 많이 했지 오빠 이제 집 앞이니까 자기 전에 연락할게 응 나도 집에 들어가면 연락할게 어? 뭔데? 뭔데 뭔데 뭔데? 뭐야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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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